자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!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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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! 파빵! 솔로야 이리 오 obligation 이리 오 가자 안녕 잘나가 안녕 잘나가 그러세요 아 얘 귀엽다 안녕 아 얘네 진짜 귀엽다 얘네 얘네 뭐 얘네 가자 알겠다 와 우와 어 아니 저 실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 어 아 아 아 아 아니 참새가 좀 웃겼어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엄맛은 3번째 온다 아 5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으 고춧가루 요거는 조사리랑 동글레 섞여 맛있다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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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 라인 한 년 드시려 한번 찍어줘봐 그리고 이걸 냉동실에 해놨다가 좀 무르게 먹고 싶으면 커피부터 물을 끓여갖고 조금만 찍들여갖고 뒤집게를 놔 그러면 면치기를 먹고 이렇게 딱 담으라 이렇게 옷까지 가져만 아 예예 오래 가는 게 있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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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이렇게 사는 게 mış 아나 핫 핫 핫 핫 핫 핫 핫 핫 엄마 코끼리 많다 구경하러 가자 코끼리 많대 개나 아 향이 아있네 나 어디서 사지 밥 먹고 아니 밥 먹고 나 어디서 사지 밥 먹고 나 어디서 사지 우리 세 사람이요 사장님 우리 세 사람이요 안녕하세요 우리 세 사람 여기 앉아도 되죠? 제가 쓸게요 아 낯이 와잇 아 당기나 쩌가 쩌어 손으로 치즈 아니고 치즈 안겨 으음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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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에 를? 아, 저기 내가 찍어줘. 하나 다시 오지. 아, 네. 안 돼, 별로였어. 아니, 뭐 들었더라? 곤약 같은 거? 곤약. 손에 곤약 버섯이거든요. 아, 그래요? 대화송이버섯이라고. 화계에서 판매하는 버섯인데. 위탁도 입구에 팔아요. 맞아 맞아. 원래 예전에는 양송이 있었는데. 그 버섯을 알게 됐는데. 식감이 너무 좋더라고요. 딱 곤약 있어, 다들. 곤약이라서 곤약이라고 많이 하세요. 전복 씹는 거 같다. 고기 같기도 하고 전복 씹는 거 같다. 약간 젤리 같긴 한데. 맞아요. 그냥은 아니고 버섯입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